다친 상품 뭐라도 먹어 넌 운이 좋은 거야 시체 도둑들은 원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칼부터 배에 꽂는다고 하지만 나는 멋진 보석이구만 내가 피보다 금을 좋아한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들은 아가씨 입 다물고 얼굴이 성할수록 네 몸값은 오를 테니까 이미 두들겨 팬셈일지도 모르겠지만 몸값은 누가 집어넣는데 굿 알게 될 거야 더 이상 네 성에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입 좀 틀어막아 그 자식 오오 아까 걔네다 오세신 오세신 저 머리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쓸어넘길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멜리 아서 장비를 빼앗아가더니 아서 마이크는? 아니, 우리 그냥 덮을 수 있어. 제가 차를... 그거를 할 수 있겠어. 준비되면... 하하, 하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구나. 둘 중에... 하하. 하하. 하하... 그래서 그 형은 형님이예요. 아주 좋은데? 와우. 우리 쪽에 우리 쪽에 얼마나 죽게 되어 있었나? 쉽게 말하네. 정말 대만. 하지만 뱅뱅은 정말 어렵지 않다. 어디던데? 정말... 유고가 그 도전한테 놓고 그들 그 담만 가를 못 지워지잖아 너는 안 이해가 안 되잖아 그 담만 가면 너는 좀 조용히 음 또는 바울어트릭 아니면 뭐라고 어? 오고기 premises 나 이거 병사가 서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림자 사실은 사망인 그리도 이건 그리지 희귀한 희귀 ec 이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이것만 вой을 노래도 칭 에드워드 조절해야 우리를 음룰 해드릴 아싸 한번은 칭찬받았다 와 이거 병 밟으면 또 막 쫓아오나봐 아 이거 자고 있구나 애들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이 제시가 걸렸는데요? 저기 걸렸는데요? 아아악 아 왜 이렇게 잘 걸려 오오오오 나 몰랐어 시작 가자 같이 가 나 걸릴뻔했어 걸릴뻔했다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야돼 걱정할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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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돼 내 늑장 부려 갖고 아까 걸린거야 조심조심 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자개 먹이면 지나갑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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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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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짠 물 밟으면 다 걸리겠는데 안 걸리네 진흙 밟으면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리네 안 매FI 엘벨 10 레프 여기에 렛츠고 소금 아 못다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밴다 엔장스 나 기신호를 주고 가야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와 대박 아 이거 못 열어 열어줘 아 아 이것도 아 나도 돈 벌자 아니야 나 안필요 해 이거 열어줘 빨리 열어 There you go enjoy well done well done come on I'm coming 아이스 아 아 아 언제 가 안 가 안 가 빨리 가라고 아 미쳤나봐 미쳤나봐 와 아 병 깼는데 나 걸렸는데 나 병괴갖고 걸렸더 나 병괴갖고 그 무사히 병괴갖고 걸렸잖아 먹었나 먹은거네 가자 조심해 병괴갖고 조심해 병괴갖고 아 조심해 병 병 너무 짱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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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무사히 아까 정말 무사히 지나갔잖아 했는데 죽었잖아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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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흫흫흫 흫 헉 내 형아 보기처럼 빨리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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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시아!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하하하하 아니! 아니!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여자애가 어떻게 됐다고? 여자애가 탈출했어! 철창이 열려있다고! 지금이니? 지금이니 지금 이거 나사 이거 나사 셰청! 오케오케오케 세총. 야야야야다 찍었어 바야×3 빨리 좀 그 따고 있어. 아 이거 못하네. 다녀. 열어라 열어라. 됐어 됐어 됐어. 절창을. 됐어. 이게 안걸려. 야 이거 좀 따줘. 빨리 따 따 따 따. 제가 자자.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알아서 시끄럽고 빨리 빨리 가자. 아 좀 떨어져 봐. 둘 다 죽어 이 시끼야. 빨리 떨어지라고. 빨리 가자고. 온다고. 됐어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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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멜리야 어디 어디. 뭐하냐. 안내해 빨리. 내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냐. 무시한데. 저거 뭐하는게 있나. 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아 이리와봐. 영냥 영냥 영냥.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거 먹고가. 자 영냥 영냥. SHE wagesWork. Those all... 없는 게. denying 해석. 어 넌 넌 넌 넌 num. 우 recognized vrij 야야. 아 으어... 음тор 저것이magij toe. 어떻게 디제. 왜? 지금이니? 괜찮은거야? With God 가자 빨리 봐 빨리 봐 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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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봐 humans you want some more i still have some 섬 어 누가갔어 누가 sua 0 0 0 0 으 love you you yeah 이곳 흐흫흐흫흫 큰일날 뻔했네 여깄쪼롱 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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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냐? 떨군거 없냐? 템템템 어이 깜짝 베베 더블킬 깜짝이야 돋보기 돋보기 아 돋보기가 아니구나 선전포고 안 돼 다다 올 클리어 후 root 어? 아니네 허 아이 이게 아닌데 대구의 사이사 그냥 Verrwn Carter 헐 너희 cultures nik i 나 아버지 fux dein hub 오오 어? 아 이렇게 처리하라고 내가 처리하라고? 어? 이틀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멍하자마자 거의 다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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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롤롤롤 하잇 어, 야, 니가 따는거야? 아 미안하다 제가 그들이 사야할게 너는 어디에 가야할게 너는 어디에 가야할게 됐어 헤미시아! 자, 이리와! 동생한테 본심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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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오해 헤미시아 뭐야 뭐야 우와, 죽을 뻔했다 북음 괜찮아요? 북음이랑 제 목소리랑 문제없나요? 자, 이어서 갑니다 아, 잠깐만 얘를 이쪽에 놔야겠다 왜 이단 신문관이 너를 뒤쫓는 거야? 저 꼬마가 무슨 특별한 게 있길래 그건 좀 복잡해 너희 오빠는 어떤데? 무사할까? 곧 우리를 따라서 볼 거야 너네 오빠 덕분에 살았어 굉장했어 헉, 그렇게 푹 빠지면 곤란해 상처만 받을걸? 넌, 난 뭐 아니야 몰래방아야 와 야야야야야 못 본 사이에 동료가 생겼다고 못 본 사이에 동료가 생겼다고 어째 그 재밌는 장면을 못 보다니 어째 그 재밌는 장면을 못 보다니 닫기가 안짱가 돌려 돌리고 한명이 니가 가서 저걸 돌려 멜리 니 차례라고 멜리 이건 휴고 이건 멜리 바퀴가 더 안 멈추나? 아 이건가? 아 몇 번을 해야 되는구나 멜리 멜리 돌려 됐어 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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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스톱이 아니지 흫흫 멜리 멜리 그리고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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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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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의 명령에 따르라 여러분들아 멜리 멜리 누가 놔야 돼? 나 이거 어떻게 놔? 니가 놔야 되냐? 난 왜 못 놔? 아 잠깐만 나는 왜 못 놔냐고 내가 이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흫흫 눈찌개만이고 됐다 아 됐다 됐다 얘들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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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아주 감동했다 쇠총을 장전하는 시간 탄약 탄약가방을 늘리자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갑니까? 여기로 갑시다 중대장이 직접 나서겠다 흫 흫 예 들어가세요 여기로 갑시다 시루닭 여기 이리로 갈 수 있어? 그럼 좋겠는데 성을 보게 되면 실망할걸 여긴 원래 마을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피해가 됐대 이 근방에 저주가 내렸다는 말도 있고 우물이다 여기서 귀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무기 흫 흫 흫 아미시아 츄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또 또 또 또 오 츄고 휠고 츄이병 괜찮나 이게... 뭔가 가장 잘하는 것 같고 내 손에 퉁매 다리가 설마 모인건 아니겠지? 피 속에 뭔가 있어 내가 와봐야겠어 어서오세요 죄송합니다 걱정하지마 당신의血에 있는지 당신은? 괜찮습니다 루카스가 흘러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샷에 가고 있습니다 드나 무서워 바감소 이무기가 이무기가 우물에서 나올 것 같다 휴고 이제 내가 얼마나 업어줬다고 저렇게 업을 거면 업지를 말든가 이게 집이야? 은신처라는 거야 숨기 위한 장소지 귀족들 연애장소가 아니란다 만지지마 우리 오빠의 열쇠야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지낸 지는 얼마나 됐어? 부메견왕이나 거지같이 사는 거 말이지? 우리 아빠가 인간 말종이었거든 팔은 우리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도망친 거야 넌 거의 왕족의 말 같고 왕족이라고? 허는 무슨 뜻이야? 나 추워 야 잠깐만 소리가 왜 이렇게 찌직거리지? 소리 찌직거리죠? 저만 찌직거려요? 어휴 가사랑 탈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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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는데? 여기가 마지막에 온 게 전투에선 제대로 많이 가르쳐야 해 ryn 여러분 들으시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뭐야? 아 멜리 그래서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없어 거기! 이쪽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ASM을 되게 많이 해요 애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데보란티스! 뭐? 데보란티스! 피자와 알코올! 너의 얼굴을 닦는다! 도움이 필요하다! 준비해 오오오오오 오오오 갑자기 뭐 알려주기 풀스루도 있는데 오오오오 돌멩이 돌멩이 잠깐만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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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스루도 있는데 이런 PC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뭐 투구도 녹여 못하는게 없어 야 투구도 녹일정도면 이렇게 숨어다닐 필요가 있나? 어? 어? 어이 아예 나무 맞았잖아 어어어 바물에 맞았잖아 어?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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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오세여 들어봐 또 만들거 있나보고 그것도 좀 만들고 그것도 만들고 아 쟤 하는거 없다고요? 쟤 쟤 쟤 당긴거 막 따잖아요 오 임빈이 컬쳐대 네에에롱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클라라님 들어가세요 화이팅입니다 아잇 아잇 움직이는거 보긴 뭘 봐 못봤어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챕터가 지나갈수록 적이 똑똑해지고 강해지는게 아니라 사람숨만 들어간다 잠깐만요 오오오 이러면 안되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오 야야 녹아노가노가노가노가노가 어억 아니 애들이 전투력도 빵이야 아니 바로 앞에서 왜 나를 못잡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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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대에 박 어이구 이제 얼마없어요 아잇잘못버렸.. 아아잘못버렸다 도를 했어야 되는데 도를 했어야 되는데 와 이제 이런걸로 뭐 시선 돌리고 다 필요없어 그냥 쏘고 보는거야 아니야 중세프랑스는 군인을 어떻게 뽑았냐구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절로 보내 아 얘네 다 저거 쓰고 있네 아 섣불리 행동했다가 큰일나겠다 안 돼 안 돼 빽빽빽빽빽 여기 아니야 빽빽빽빽 그냥 우리 절로 가야되지않나? 그럼 우리 절로 가야되지않나? 뭐가 다른거지? 뭐가 다른거지? 아 이쪽은 아닌가? 아 어두운데? 쥐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긴가? 여긴가? 어서오세요 회뿌만 있으면 무조건 입대시켜주면 회뿌만 있으면 무조건 입대시켜주면 어? 여기 우리 왔던덴가? 아 저기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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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야되 저기로 가라 그랬었을까 그렇지 이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여기 너무 많은데 얘들 다 지금 투구 쓰고 있죠 아 더 만들어 유인을 해서 지나가느냐 때려잡느냐 아 쟤 뒤돌았다 뒤돌았을 때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야 탭키를 탭키를 누른다는게 자꾸 캡서락을 눌러 아이 탭키를 누르라고 아직 조작이 서us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서툽니다. 죄송합니다. 조작이 서툴러서 그래요 자, 제대로 옆으로 뒤로 갔어 해봐라 방금 본 것처럼 중대정의 한 것처럼 해보도록 해라 이거 그냥 바로바로 못받고 이거 꼭 탭키 눌러서 이렇게 바꿔야 돼? 되게 불편하게 되어있다 어? 잠깐만. 1, 2, 3 1, 2, 3, 5 오어어억 와, 진작에 알려줬어야지 그렇지 이거거든 아니야, 난 뭘 나한테 안 알려줬어 오, 깜짝이야 야 너, 놀랬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없어 있긴 누가 있다 그러세요~~ 너무 좋은데 이거? 그렇지 이렇게 좀 싸울 줄 알아야지 애들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간질거가 있을거야 기다려봐 요즘 너무 안달고 짱짱맨 짱짱맨 아 아 여기가 나 나 랩 갈아 Secretary 루커스는 계란을 지킬 것이오가 과도 될 것이다. 그곳에 루커스를 지킬 것이오. 루커스를 지킬 것이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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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했스. 중대장이 구했다. 중대장 헤이 잘생겼네. 제가 새하게 mond팔에 있었군요! 나는restirollä 가장 entries하시는 말이었다. 퐁! 심쿵! 조용히 듣기만 할께요, 직장이라 우웅 een 아 알겠습니다 돼기 아무리 잘 안 하면 approve 얼른 руш기를 사еля 얼른 퇴근 하세요 아ume 그리어 아쿠덕 Türkiye 잘 태어나세요 우와 동룡아 우와 풀파 풀파 아 풀파 아니다 한 명 더 있어야 돼 한 명 한 명 지금 전사 뭐야 양꾼 양꾼 하나랑 도적 한 명이랑 우우우우우 전사 한 명이랑 흘러가 없네 흘러가 흘러가 없네 흘러가 저마약이 부산물인 루미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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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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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케 이제 루미노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루미노사 루미노사 강력한 빛을 만들어 쥐를 쫓습니다 8번 킵니다 루미노사 루미노사 붕 붕 붕 루미노사 부회 Twe 빛 우우우 ninth 우후том 네 나중에 게임 채널에 업로드 할 겁니다 아멘 흐흐흐 흐흐 슈로가 아니라 슈로야 아 나 여태까지 슈로가 뭔가 있네 기다려 본거리! 으으으 깜짝 놀랐어 클라임 업! 아무것도 없잖아 설마 지금 우리 헛고생한거야? 아니야 선생님은 현명한 분이셨어 연금술사의 속임수야 금은 납에서 만들어진다 문은 열쇠를 가진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뭐 그런거 수수께끼야 또 끝? 끝? 그 말이 다? 그 말이 전부? 여기가 문인거 같은데 뭔가 그죠? 이불 열기 전에 눈부터 똑바로 떠나가 낫지 않을까? 흐흐 выгляд 으흐흫하하 그래 운이 있던게mu 컴온 컴온 그래 운이 이딴 게롱 컴온 컴온 와우 와우 괜찮은거야? 저거 바다야? 아니 그냥 지하의 고인물이야 사람들이 이용하던 배야 제대로 찾아왔어 어... 게임 몰라도 돼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만화나 영화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휴거하고 같이 건너가 우린 뒤따라 건너갈게 정말? 어차피 두사람밖에 탈 자리가 없거든 가라고 야 가라고 이... 이 자식들아 왜 안가 가라니까 그래 너네 둘이 해 너네 둘이 해 내가 휴거랑 갈라니까 뭐 하... 데잎 나 잰에 먹으러... 엣헣헣헣헣헣헣헣헣 겁나 힘들게 하고있네 노어라 아 타 타 타 타 타 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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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가든거야 그냥 출발합니다 뿌 뿌우 물고기가 없네 괴물 때문에 그래 진짜? 당연하지 지하오슨 마법이 가득한 곳이야 밑바닥에 거대한 고대 괴물들이 숨어있어 심하게 굶주렸으니까 조심해야 돼 저 아래 괴물줄이 있으면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을걸? 틀켰네 저도 공포라디오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일요일날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야죠 와 저기는 둘이 돌려야 되는데 여기는 혼자서만 돌려도 된다고? 우리는 엄청 커 고래가 부끄럼쟁이라 얼굴을 안보해주는거야 작으니까 부끄럽겠지 하지만 분명히 예쁠거야 아이디를 공포라디오로 했다구요? 아 아니 왜 왜 그러셨어요? 맥주 마시면서 보는 게임 방송 재밌지요? 오우 참겼어 멜리! 멜리멜리! 가라! 멜리몬! 중대장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아 잘했다 와우 아무튼... 그게... 아니... 아니... 어? 야! 너... 내가 던질라 했는데 오우... 공짜 템이?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그리고... 야... 아 시끄럽고... 빨리... 뭐 좀 해봐... 그만... 그만 떠들고... 멜리멜리! 어? 아... 멜리 멜리! 어? 아... 멜리 실망이야... 중대장은 멜리에게 실망했다 히힛 있으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중대장이 중대장이 너희에게 너무 미안하다 어서오세요 야 여기 어떻게 하냐 여기 발로 차 자 야 같이 하나 둘 으어어어어어어어 neuros carr 네! 멜리 자 그리고 자 루카스 헤이 루우 야 이번엔 안 던져? 이번엔.. 내가 던져야돼? 치사 뻥이다 다 내려가 안 내려가? 내가 옮겨줘야돼? 아까는 샘플이었어? 우와 섭스코! 섭스코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많던 쥐들을 한방에 몰사이시켜버렸습니다 쥐떼가 나타날 땐 섭스코! 하하오오오오오오… 저 쥐들이 불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불에 타죽 웃고 막 그래요 또 다른 문이야 그냥 문이야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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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다 우궁궁 진짜 존재하네 Chateau d'Ambrage 놀랍다 두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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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 그것은 아키미스의 예전이다 아키미스의 예전이다 애들 4명이서 어디 놀러가는거 같지 않아요? 어? 뭐야? 아아 번개칠 때 왜? 번개칠 때 지나가면 되는구나 대박 멍이요 지금이네 흐흐흐흐흐흐 여기저기까지 안가겠지? 저기까지 안가겠지? 지금이니? 우웅매야 지금이니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쟤네네 쟤네네 으이구 피카츄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인거죠 가자 가자 저리로 가자 사람이 사는 거주 공간이랬어 오 깜짝 와 여기 빠지면 난리 바닥에 찍어 끊겼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 있겠지 그렇지 이런 기회는 못 가겠지 갈 수 있나 여기로? 못 가고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 여어 헤이 요! 헤이 요! 멜리! 가자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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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기서 만났나 본데? 오우야 샘플이 하나 더 있었어 샤토 동브라즈 공성전이다 두 소녀와 시 수천마리의 싸움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중앙부에 도달할 수 있어 시작이 좋구만 한번 가보지 중대장이 앞장선다 따라오도록 계속 응원하도록 자 중대장이 해냈다 어서오세요 멜리랑 이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어떡하라고 그러면 거ysł 에이 루킷 Влад 오오 우우오 우우우우 호호흐 한sel 컴온이오 이쪽도 한번? 이쪽도 되나? 아 막혔구나 밀어! 화로에 저기다가 불을 호록! 붙이구용 자 돌립니다요 띠이리리리리리리리 섭스코가 완전 박멸을 드립니다 띠이리리리리리리리 섭스코의 화룩불이 움직입니다 따라따따따라 띠따라디띠띠띠 됐냐? 뭐 또 해야되나? 저쪽 반대편을 어떻게 가냐? 야 내가 갈 때 내가 갈게 니가 그럼 해 고! 오지 хоч 고! 되이 young 프로 sav. Ple굴 지가 무섭지 아나 요 백 checking 어? 없어? 잠깐만 어 만들어야지 튕겼어요? 좀더